자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게 공초가라 그러는데요. 그 녹취록에서도 공초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공초가들을 모욕하는 얘기입니다. 공초가들이 아내에게 잡혀 사는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뭐 예를 들면 짜장면 먹으러 가는데 아내가 난 오늘 짜장면 먹기 싫어. 설렁탕 먹어. 그럼 그렇게 해서 네 그러면서 따라가면서 설렁탕 먹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아내가 야 나 오늘 주가 조작해야 되는데 네가 좀 가서 나쁜 짓 좀 도와줘. 이걸 따라하던 건 공초자가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은행 털어야 되는데 너 밖에서 막 봐. 우리 엄마 지금 뭐 저 요양병원이랑 다 털어먹어야 되는데 문서 위주 좀 해와. 할 수 있어 없어 양재택은 못하는데 네가 할 수 있어? 이건 공초가 아니고요. 범죄 공범이에요. 종범. 공초가 아니라 공범자. 공범자. 그래도 종범자. 종범자. 공범이라 하긴 좀 어렵고 유성룡은. 따라가니까. 서로 짠 게 아니고. 지시를 받고. 야 너 나쁜 짓 해야 되는데 너 이거 힘든 일은 네가 처리해줘 밑에서. 쫄범자군요. 쫄범자. 공범자가 아니라 종범자다. 그러네요. 종범자. 그러니까 공초가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공초가는 그런 범죄와는 무관하게 두 사람 관계에서 이렇게 좀 잡혀서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윤석열이 그 정도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죠. 김건희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국정개입할 때 그거를 갖다가 공범이 돼서 종범이 돼서 받쳐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공초가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뭐 또 알 수 있는 것은 윤석열을 김건희가 사육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주장을 어디서 했었는데 확신이 됐어요. 어떤 면에서 그랬습니까. 그거 유튜브만 본대요. 그러니까요. 그거 김건희가 다 관리하는 거고요. 그거 유튜버들은. 김건희가 지목해준 거 아니에요. 성열아 딴 거 보면 죽어. 내가 찍어준 거만 봐야 돼. 그래서 윤석열이 그거만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거랑 비슷한 거죠. 걔한테 사료 정해주는 거거든요. 너 딴 사료 먹으면 죽을 줄 알아. 내가 주는 사료만 먹어. 그거 유튜브 사료를 준 거군요. 그래서 윤석열을 거의 정해진 사료만 먹여서 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극우화된 이유. 파쇼가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겠지만. 김건희가 특정 사료만 먹여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특정 유튜브만 계속 봤기 때문에. 극우 유튜브만. 그런데 이제는 습관이 됐는지. 틈나면 지도 그것만 먹고. 틈나면 그것만 지도 그것만 먹는데요. 지금 이번에 녹취록에 나온 걸 보면. 극우 유튜브를 즐겨보면서 심리적 위안을 얻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무서운 자기 주인이 시키는 걸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제일 무서운 건 주인이 안 시킨 짓 하고 있을 때. 불안해지거든요. 윤석열이 극우 유튜브 보고 있으면 기획 김건희가 흐뭇하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얼마나 위안이 되겠어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중증이 중증 지금 윤석열이. 심각하네요. 심각해요. 심각합니다. 상황이. 그런데 진짜 이거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우리 역사에서. 네. 우리 한국사 전체적으로 말이에요. 이런 진짜 악력 같은 경우는 정말 역사에 길이 남겼어요. 뭐 한 윤석열 같은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뭐 윤석열인데. 이런 김건희 같은. 아니 김건희만 욕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김건희가 그런 짓을 할 때 그게 먹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안 먹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김건희가 다가와서 백자 선생한테 가스라이팅을 하고서 그런 나쁜 짓을 시키면 하시겠습니까? 벌써 약간 무섭긴 하네요. 안 하죠. 야 절 꺼져 막 이러잖아요. 윤석열이가 먹힌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나쁜 놈들에게는 궁합이 있거든요. 악당들은 궁합이 있어요. 진짜 나쁜 놈이 왜 나쁜 놈과 어울리느냐. 둘이 맞아야 좀. 예를 들면 가학증이 있는 사람은 피학증과 어울릴 수밖에 없거든요. 가학증이 있는 사람이 정상인을 사귀었다. 그럼 때리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채찍 갖고 와서. 그럼 정상인인 걸 맞아주겠습니까? 미쳤다 너 저리 가라 이러죠. 그러니까 피학증이 있는 사람을 사귀어야 돼. 피학증은 맞으면서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한쪽이 이상하면 다른 쪽도 이상해야 이게 붙는 거지. 궁합이 맞는 거지. 정상인과 비정상인 만나서 궁합이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김건희의 일방적 문제는 아니고. 두 사람의. 윤석열도 못지않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이게 참.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한국 정치가. 또 이 나라의 역사가 무너지고. 민중들이 죽어나고. 참 이게 가장. 그렇죠. 참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10월 안에 끝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윤석열의 탄핵이 필요한 거죠.